다른 연구ader 치키티치키티 키이이이이이étais이이이이이이이루 으아아아아아 오후 여기 무서워져서 비가오는거 봐 자 우린 맵은 없어 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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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이지 군 그러고보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깜빡했구만 그 신형 유력삭삭 말이네 말이네만 C는 신기능이 추가됐거든 자네의 새로운 무기가 될 빨판샷 기능이지 고무대질의 빨판을 Y로 날려서 평평하고 매끈한 면에 흡착시킬 수 있다네 그리고 유력삭삭으로 줄을 빨아들여서 A를 누르면 물건을 바닥에 힘차게 내동 쳐서 붙일 수도 있지 아 뭔 소리야 자 그냥 해보겠어 자 Y를 누른다는 얘기는 들었어 오 이걸로 빨아들여 오케이 아 저쪽으로 가래 어 이제 이런 것도 부실 수 있어 오케이 오오 오케이 오 깜짝아 너희야 너희는 가정부 귀신이구나 오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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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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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짜식아 짜식이 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piel 그리고 아 저기 있다 가봐 любим 뭐야 얘 왕귀신인가봐 오우 안 돼 이거 알았다 박사꺼야 내가 가지러 왔다고 야야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야야 하하하하 어 그래도 들어갔네 어디로 갔어 여기 옆방이잖아 오 여기 나갈 수 있네 오 아리떠 박사님 완전 좋았는데 레이징 컨디셔너 왔던가 미안하네 나도 이리 바빠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말았구만 뭐라고? 메이드리 형에 가방을 훔쳐갔다고? 그런데 뭘 먹으니 사인능인가 얼른 메이드리 형에 도착하지 않고 어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박달하지 나한테? 오 이런게 있었어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우 아싸 오우 blame 이 메이드 음희들 애는 쫄다구들이잖아 쫄따구 그리고 야 내가 너희 대신해서 청소를 다 해놨는데 이 짜식들 everywhere nobody 이거 다 해놨다니까 다음 terms 다 해놨다고 고맙다고 해야될 거 아니야 hhhh 어? 어? 히히 나할 테야 자 자 이쪽 옆방에 가야지 이쪽 옆방에 가야지 저기 딱 오케이 으쌰 노! 그래 또 도망갔어 뭐가 있나 보고 가야지 응기면 보고 가야지 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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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독거미 어? 동전 엄청 많다 야 거리에 거울에 안 붙으면 어떡해 여기 또 뭐가 있는 것 같은지 어? 지금 보석 있네 건너편에 어떻게 먹지? 오케이 오케이 그럼 무슨 상관이야 저거 어떻게 먹냐니까 어라아 보석을 봤는데 못 먹는다고? 어? 들어갈 수 있잖아 그냥 아이씨 이런 바보같은 어? 안보여 아무튼 보석 먹어 아이씨 잘하고 있어 거기 가봐야되나? 어? 어? 아이씨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보여 너 너 거기 있는 거 보여 어린 척하고 청소해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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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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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못 참어 뭐 어디 갔지? 엿방으로 갔어 엿방으로 가자 이리 와 2 3 잡았으 이거 방금 뭐가 들어왔길래 그러지? 우후 어디 주머니에 넣었어 저 큰걸? 어후 삼촌 누가 할 수 있게 됐어 엄청 큰 주머니를 가졌다고 아라또 박사 아라또 박사 다 알고 있네 연구기지로 돌아오게나 알겠어요 쫌깨무사히 돌아오고 로이즈가 와서 내 가방을 넘겨주게 여깄다 여기 따오 이거 어디 주머니에서 나온거야 도대체 하하하하 아 그래 이거지 드디어 이 녀석이 실전에 투입할 때가 왔구만 내 나이에 유령을 잡는다는게 힘드니까 나를 대신해줄 조수를 개발했지 하하하하 어 이건 뭔가 천재 아라또 박사의 최신 발명품 그 이름도 찬란한 구이지군일세 개발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네 시작품을 누군가에게 테스트 해보기도 했지 응?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? 뭐 그렇지 조바심 내지 말고 자네 유령창상 한번 설치해보겠나 우후 오우야 이걸로 설치 완료 그럼 로이즈가 훈련을 시작하지 일단 밖으로 따라 나오게 자 오 저걸 돌리면 오우 갇히는거야 박사 날 왜 갖는거야 헤헤헤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만 루이지군 농담일세 미안하지만 잠시 자네를 가둬도록 하겠네 루이지군 지 구이지군을 그곳에서 어떻게든 탈충해보게나 구이지군은 R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겠네 오케이 짜잔 보게나 자네의 조수가 될 구이지군이라네 구이지군은 새창산이나 통기구처럼 지저분 틈을 빠져나갈 수 있다네 무척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바로 시험해보게나 으흠 음 바로 그거일세 기본 조작은 루이지군과 마찬가지라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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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을 누르면 둘이 조작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 개나 오우 왜 아무튼 눌렀는데 헤헤헤 신은 구이지군에게 약점이 있다네 물에 닿으면 녹아서 사라져버리지 그러니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게나 아하 알갓시오 물에 안닿게 물에 안닿게 알갓시오 하하하 헤헤헤 훌륭하군 구이군을 맡길 수 있겠어 그럼 훈련은 이정대로 하고 새로운 플로에 갈 수 있게 되었지 3층 맞아 그럼 엘리베이터로 하고 다음 3층으로 출발해 보게나 왓슈다 왓슈다 무시로 3층이야 오 여긴 뭐야 sensors 5층 weil 1층 1층 2층 2常